안녕하십니까 정말 국내의 수많은 드러머 여러분 이 국내의 수많은 드러머 여러분 멘트 그만해야 되는데 생각나는 게 그 밖에 없네요 그렇다고 신사승류 여러분은 좀 애매하잖아요 그쵸? 자,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심벌은 이 놈입니다 K-DARK CUSTOM CHINA 심벌입니다 17인치구요, 특이하죠? 17인치 그래서 K-DARK CUSTOM CHINA 심벌 17인치인데 그 차이나스 심벌의 특성상 뭔가 그 정말 한번 딱 치면 뭔가 봉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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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뭔가 중국 자금성 바로 연출되는 그런 약간 그런 심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심벌은 치면 좀 깡통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요 녀석은 질전의 어떤 그 명성에 걸맞게 굉장히 17인치는 18인치보다는 풍성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인치수가 작으니까 근데 이제 좀 그래도 풍성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부러 또 17인치를 골랐어요 18인치는 좀 너무 그 제 개인적으로는 좀 17인치보다 약간 흥미가 떨어져서 이 17인치 차이나 심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긴 말 필요 없고 백문이 불혈견이라고 또 네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인치 차이나 심벌이 20인치 차이나 심벌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